플레이티즈 고슴도치를 그려보자 먼저 고슴도치의 뾰족한 얼굴을 그려줘 노란 옐로우 그리고 동그란 코를 그려줘 보라색 고슴도치에게 웃는 얼굴을 그려 빨간 잘했어 이제는 뾰족한 몸을 그려 초록 그린 그린 잘했어. 가시들을 조금만 더 그려 분홍 이제는 고슴도치의 두 다리를 그려야 돼. 검은 남은 두 다리도 오직 재미있는 고슴도치를 그려줬구나. 너의 고슴도치가 달리고 공중회전해요. 직접 그린 그림과 놀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세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세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세요.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터치하세요. Bell 신나게 취득 청년을 노리고 있는 것은 흐름 괜찮아. 올리고 흐름 롯 감사합니다.